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의 세리장인 삿겨우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만남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삿겨우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그날에 예수님과 삿겨우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삿겨우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도 놀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도 삶이 변하는데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면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삶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삶개오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나무에 있는 삶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삶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삶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실 삶개오는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는 가지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삶개오는 참 고독하고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동족에 대한 재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심도 늘 자신을 정주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삶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삶개오의 마음이 말이죠 이 돌짝밭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얼굴도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긴장했네 아니면 뭔가 쫓기고 있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삶개오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초청하던 그날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즐거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과 기쁨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구원이 따로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즐거움이 함께 같이 동반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구 선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이렇게 강구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감정이 뭐냐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이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케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지나가다 들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주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시장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고 살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며칠간에 좀 신세를 지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사케오와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케오와 함께 먹고 사케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케오와 함께 그 집에서 주무시면서 가장 애롭고 아픈 마음을 가진 그 사케오와 친구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사케오와의 만남 이후에 관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케오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은 사케오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로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먹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귐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요?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것은 아주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용접한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단순히 소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소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소유만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소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천국행 티켓을 내가 확보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삿개국이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창녀와 같은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경건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인 삿개오의 집에 유아로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제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삿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삿개오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칭하며 자신의 집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며 비난할 때에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들의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너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 아마 회식의 자리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라도 잘 된 것이 있으면 말해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라도 잘 풀린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수근거리고 비난을 해도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내가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케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케오에는 회개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사케오가 내린 회개의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그룹의 회장의 이혼 내용을 보니까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 뭐냐 그러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배상법에 의하면 네 배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의 20%를 더하여 배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케오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지금 20% 정도가 아니라 400%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배상법에 의하면 20%면 되는데 왜 20%가 아니라 400%로 갚아주겠다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국기 2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자기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많은 것들을 착복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리의 직업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세리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내가 그것들을 착복한 것이 세리의 직업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배로 갚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케오는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회개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물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소유에게서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던 사케오가 이제는요 베풀며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케오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케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난 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신 적이 있는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케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할 때 주님은 사케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바로 사케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사케오를 창녀와 같은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그 순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커트라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오늘 그 순간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사케오는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케오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케오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당당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저 여리고의 세리장인 여리고의 세무서장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케오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신 그날에 사케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 나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저 사람 종갓집 자손이잖아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따지기를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고집이 엄청나게 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집이 세고 종갓집 자손이고 정말 예수를 안 믿을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이 보금 앞에서 너무나 빨리 반응하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죠 예수를 전하면 알았어 나 믿을게 알았다니까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곧 믿을 것 믿을 것 하면서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하여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담대의 보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보좌에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차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신지 삶 안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삿개오를 찾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삿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삿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또 잃어버린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까? 헬라우로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는 아폴리민이라는 말인데 뜻은 멸망하다 죽다 상실하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의 눈에 잃어버린 자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눈에 비춰진 잃어버린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채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와 풍요로움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늘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삿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마님의 품을 떠났기에 잃어버린 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그는 양심도 잃어버렸어요 그 양심도 화임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 때문에 이웃과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삿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삿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양심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들을 4배로 갚아줌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 모든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당자처럼 주님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도 자포자기한 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삿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모든 그 눌림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후에 삿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삿개오는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삿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